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홍해, 항로는 하루 700만 배럴의 석유 제품이 지나는 곳으로 해마다 전세계 해상석유의 12%, LNG 8%, 컨테이너 20%가 이곳을 통과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홍해, 항로가 차단되고 또 차단 기간이 장기화된다면 세계는 다시 한번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이 뜬금없는 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중국과 유럽을 잇는 화물열차를 홍해, 항로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은근슬쩍 1대1로 띄우기에 나선 것인데요. 하지만 자국에서 발생한 철도 참사만 봐도 중국이 과연 1대1로 화물철도를 이번에 중국의 유럽행 화물열차 띄우기에 선봉해 선 매체는 중국 관영 영자신문인 글로벌타임스였습니다. 이 매체는 홍해의 긴장으로 인해 유럽과 지중해 지역으로 향하는 해상항로가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분쟁이 격화될 경우 중국 유럽 화물열차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홍해가 막히자 대륙 간 화물열차를 대안으로 내세워 1대1로를 더욱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중국 관영 영문신문인 글로벌타임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북부 네몽골 자치구에 위치한 얼렌하우터 항구는 중국에서 유럽으로 나가는 화물열차의 중요한 출구다. 올해 이 항구에서 출발한 화물열차 수가 지난해에 비해 32.2% 증가한 318대에 달한다.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으로 인해 예멘의 후티 반군이 하마스를 지지하면서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하자 중국 화물선들은 선박에서 물건을 내려 중국 유럽 화물열차로 옮겨 싣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중국 유럽 간 화물열차까지 생각해낸 것은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선박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약 7000km가 추가돼 화물열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폴란드까지 홍해를 이용하면 평균 26일 정도면 되는데 홍해가 막혔으니 희망봉으로 돌아갈 경우 약 10일가량이 더 소요됩니다. 그런데 중국 유럽 간 화물열차는 중국에서 폴란드까지 16일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화물열차를 활용하자고 제안한 것인데요. 하지만 중국 유럽 화물열차는 해상 운송에 비해 비용이 더 비싸고 해상 운송을 완전히 대체할 만큼 운송량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점을 알면서도 중국이 중국 유럽 화물열차 시나리오를 띄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하나 1대1로 띄우기를 하려는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1대1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2013년 제시한 중국의 핵심 대외 확장 전략으로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을 6, 해상으로 잇는 신실크로드 사업입니다. 중국 유럽 화물열차 자체가 이런 시진핑 주석의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것입니다. 시 주석은 중국 유럽 화물열차를 그동안 꾸준히 확장시켜 왔습니다. 현재 이신어우시 신장자치구 유럽, 위신어우충칭 신장자치구 유럽, 한신어우한 신장자치구 유럽, 수멍어우수저우 몽골 유럽 등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잇는 다양한 국제 화물로선이 운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후티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에 대해 공격을 하자 중국은 이참에 자신들이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무역로, 즉 1대1로를 홍보하면서 철도 강국 중국이라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기회로 여긴 것인데요. 그런데 중국이 철도 강국의 속내를 내비치자마자 황당한 사고가 발생해 이런 주장들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간수성 대지진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고 지금도 사상자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 베이징 지하철에서 열차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사건 발생일인 지난 14일 베이징 당국이 발표한 사상자는 30여 명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상자 수가 500여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사건만 났다 하면 일단 은폐하고 보는 습관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사고는 지난 14일 오후 6시 57분께 베이징시 북부 지하철 창핑선 시혈 지역과 생명과학원역 사이 지상 구간에서 벌어진 열차 사고였습니다. 1차 조사 결과 전날 내린 눈으로 지상 선로가 미끄러운 상태에서 앞서 달리던 열차가 긴급 제동을 했는데 뒤쪽 내리막 구간에서 따라오던 다른 열차가 제대로 멈추지 못하면서 추돌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베이징시 당국은 전날 사고 직후에는 추돌을 언급하지 않은 채 열차 객차가 분리됐다. 부상자가 30여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지 매체들은 사고 당시 열차 꼬리 부분 두량이 분리됐다고 전해 베이징시 당국의 발표를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날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틀간의 발표와 현장 영상 등을 종합하면 추돌의 충격으로 앞서 달리던 열차의 후미 객차들이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청년보 등 현지 매체들은 사고가 발생한 시혈 지역은 베이징 지하철 노선망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역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1일 이용 승객이 무려 40만 명에 달하고 아침과 저녁 피크 시간대에는 8만여 명이 몰리는 곳입니다. 사고 당일 베이징에는 눈이 내려 평소보다 지하철 이용객이 더 많았던데다 사고 시점은 퇴근 시간대였는데요. 사고 직후부터 온라인에 퍼진 영상들을 보면 객차 두량이 분리된 모습과 열차 외벽 곳곳에 찌그러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추돌당한 지하철 맨 앞칸에 타고 있었다는 리위 씨는 사고 직후 모든 승객이 충격에 앞으로 넘어졌고 뒤에 있던 사람들이 앞에 있던 사람들을 압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철도 강국 중국의 이미지를 홍보하려 했으나 철도 추돌 사고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는가 하면 해외에서도 1대1로에 대한 반응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지칠 중 유일하게 중국 1대1로 계획에 참여했던 이탈리아가 4년 만에 탈퇴를 한 것은 시진핑 주석에게는 아주 뼈아픈 뉴스였습니다. 지난 7일 이탈리아 정부는 중국에게 1대1로 탈퇴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가 1대1로에 참여한 것은 실수라며 탈퇴를 시사했고 귀도 크로세토 국방장관도 1대1로 참여 결정이 즉흥적이고 형편없는 행동이었다고 평가해 중국을 당황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탈리아가 1대1로를 탈퇴하는 이유로 경제적 이유를 들었다는 점입니다. 1대1로 참여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중국이 1대1로에 참여하면 마치 경제적 혜택을 많이 입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왔지만 이제 그 실상을 알아버린 국가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중국 1대1로 참여를 다시 고려하는 국가는 또 있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입니다. 최근 아르헨티나가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 즉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 경제 5개국의 경제 블록 가입을 거부하고 1대1로 탈퇴 가능성을 제기하며 중국과의 국제 파트너십의 재조정을 시사해 중국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러자 중국이 경제적 수단으로 아르헨티나의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아르헨티나에 지원하기로 했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중국은 아르헨티나와 65억 달러 약 8조 5천억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이 소식은 선거 기간 노골적인 반중 발언을 내놓았던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흘 만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력 의지를 분명히 밝히기 전까지 계약은 중단될 것이다. 2009년 이후 매년 갱신된 양국 간 계약의 일환인 65억 달러 통화 스와프는 현재 달러 보유고가 100억 달러 이상 적자로 사실상 채무부 리행 상태나 마찬가지인 아르헨티나가 imf의 차관을 상환하기 위해 절실이 필요한 자금입니다. 이런 사정을 아는 중국은 아르헨티나에 접근해 1대1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통화 스와프 연장을 약속했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중국이 우리가 요구한 통화 스와프 요청을 수락했고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은 65억 달러를 제시했다. 중국을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친구라고 추켜세웠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공산주의자들과 거래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중국과 관계를 끊겠다고 공언했던 극우 자유주의 성향의 밀레이가 집권하자 중국이 통화 스와프 계약은 없던 일이라고 해버린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나오는 데에는 반중 노선을 표명한 밀레이 대통령이 집권한 것도 있지만 아르헨티나가 덴마크로부터 미국의 중고 f-16 전투기를 구매한 데 따른 것입니다. 대선 전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중국의 신형 jf-17 전투기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협상은 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심기를 크게 건드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후 아르헨티나의 f-16 판매를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무기, 훈련, 병참 지원, 제트기의 여분 부품까지 약속하면서 중국과의 밀착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결국 중국이 아르헨티나 새 정부에 대해 미국과 중국 중 한 곳을 선택하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제공하는 투자를 받기 위해서 1대1로 참여를 쉽게 결정했던 나라들이 이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상황이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1대1로에 무리하게 동참할 나라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등장으로 항공전력 자주국방에 대한 대한민국의 원대한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f-21의 기본 무장부터 장기적으로 무인기 전자전 무기체계까지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해 나가는 단계가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항공 무장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우리도 이런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선진국의 기술보호 정책이 심화되면서 독자적 기술 개발 필요성 또한 커졌고 미래의 전장환경 변화에 대비하려면 선도적 국산 항공 유도 무기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렇게 국산 항공 유도 무기 개발을 위해선 단기적으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을 진행하고 2030년대에는 장단거리 공대 공 유도탄과 한국형 유도폭탄, GBU 계열, 다목적 초음속 유도탄까지 개발이 이어져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 열린 공군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군이 kf-21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기 그 위에 공대지 미사일 등 비대칭 타격 능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 공개됐었습니다. kf-21에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앞서 재작년에 공군은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초음속 미사일보다 2배 이상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이에 따라 서울 상공에서 평양의 북한 지휘부를 향해 발사하면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초음속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네 번째 개발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산 전투기 kf-21에 장착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날아갈 수 있고 추적과 파괴가 어렵다는 점에서 무기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는 기존 아음속 또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대체한 미사일로 순항 미사일보다 비행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탐지하더라도 대응 시간이 극히 짧아 목표를 타격하는 성공률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음속 전투기의 최고 비행 속도가 마하 23임을 감안하면 그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예컨대 서울에서 평양까지 2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은 극초음속 활공체 HGV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HCM 체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HGV는 탄도미사일 로켓 고고도 항공기를 이용해 일정 고도까지 상승한 후 항공기에서 발사돼 활공 비행으로 목표를 타격합니다. 반면 HCM은 초기 가속을 위한 부스터와 이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램제트와 스크램 제트 엔진을 사용해 극초음속으로 비행의 목표를 타격하는 원리로 차이가 있습니다. HGV 체계는 발사 초기 상대방의 탐지가 가능해 대응 기회를 허용할 수 있지만 HCM 체계는 상대적으로 HGV보다 적어도 비행이 가능해 상대방이 대응할 기회가 최소화돼 기습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HCM의 경우 기술 난이도가 HGV보다 극명하게 높다는 게 문제인데 실제로 HGV가 고고도 상승 후 낙하 단계에서 중력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HCM는 엔진의 힘으로만 극초음속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극초음 미사일 확보에 뒤처지고 있는 미국이 4종류의 HGV를 개발했다는 사실만 봐도 두 방식의 개발적 난이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공군이 개발 중인 AGM-183A ARRW는 실패한 경우도 있지만 최근 성공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기술적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주요 군사 강대국들은 그 어느 때보다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력이 입증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탄두와 필요한 사거리를 향상시키며 전쟁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세계 최초로 HCM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입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에선 러시아가 다소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 2017년에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했는데 우크라이나 일부 전쟁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여러 차례 발사해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사용한 기록을 여기에 더해 러시아는 ICBM 탑재 활공체 형태인 HGV 방식의 아방가르드 함정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HMC 방식의 지르콘도 개발했는데요. 스크림 제트 엔진인 지르콘 미사일도 2025년 안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는 야센 M급 핵추진 잠수함에 지르콘을 탑재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해상과 공중에서 발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모두 성공한 데 이어 세계 최초로 HMC 미사일인 지르콘을 실전 배치해 성공했습니다. 지르콘은 3040km 고도에서 최대 속도 마악으로 비행할 수 있으며 1000km 거리에 있는 지상 및 해상 표정 모두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제레식 탄두는 물론 핵탄두도 탑재가 가능한데 탐지와 방어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은 작년 8월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17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 장면을 CCTV가 최초로 공개했는데 해당 영상에서는 DF-17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사막의 고속도로 위에 세워진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내 주요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최첨단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27을 개발했고 2019년부터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둥펑-27은 단일 극초음속 활공체 HGV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최신 무기입니다.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한 발 늦은 상황인데요.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은 최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미 육군은 4종류의 HGV를 해군은 극초음속 공격용 순항 미사일 1종류를 공군도 HCM 4종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미 공군의 B-52 전략폭격기 기종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험을 성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역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뛰어든 상태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 국방부는 2020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의지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고 이듬해 공군은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신규 소유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ADD가 HCM 방식의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공식화한 상태로 사실 HCM 추진 기술인 스크램제트 엔진의 원천 기술인 액체램제트는 이미 2007년 완성됐습니다.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선 고도의 보안이 유지되고 있지만 군 당국에 따르면 현재 ADD 연구진이 상세 설계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으며 설계를 검증하기 위한 장비를 제작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속도로 보면 올해 하반기에는 미사일 조립을 시작해 내년에는 시험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뒤늦게 뛰어든 미국도 극초음속 개발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단기간에 이렇게 놀라운 속도를 보일 수 있었던 건 그만큼 한국의 국방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재작년 ADD는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기반 모델인 하이코어 초고속 발사체 시험 모델을 공개해 전 세계 방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이코어는 ADD가 개발 중인 극초음속 시험 비행체로 목표는 20km급 고도에서 스크램제트 엔진 점화 및 정상 비행이 가능한 마하 5급 초고속 비행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이코어 비행체는 총길이 8.7M, 중량은 2.4톤으로 올해 안흥 시험장에서 비행시험을 수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코어는 첨단 기술이 엄청나게 집약됐는데 한국은 2004년 러시아 NPO 마시노스트로에니아 사로부터 P-800 야혼트 초음속 미사일에 사용되고 있던 램젯 기반 기술을 도입하면서 순조롭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도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핵심 기술이지만 당시 러시아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ADD는 이렇게 입수한 러시아 기술을 바탕으로 마하 3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야혼트급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을 완료했고 마하 5의 이상의 하이코어 개발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이코어 테스트 비행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완료까지 절반의 성공을 거두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나아가 대형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KF-21의 체계 개발이 끝나는 2026년에는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각종 무장들과 극초음속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본격적인 통합 테스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뿐 아니라 425위성 사업으로 수평선 너머의 목표물 탐지 능력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극초음속 마사일 요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425사업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해 고성능 영상 레이더, SAR 탑재 위성 사기와 전자광학 적외선 탑재 위성 1기 등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첫 정찰위성 425위성 1호기가 오는 11월 미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우주로 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5년까지 총 5기를 전력화하는 425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더해 최근 우리 군은 ITU의 425위성 1호기의 위성망 국제등록 통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듯 425위성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미리 탐지에 대응하는 선제 타격 체계 이른바 킬체인의 눈 역할을 담당할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KF-21 엔진 개발에 본격화하면서 엔진 개발에 필수적인 항공기용 APU까지 국산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APU는 항공기의 보조동력을 공급하는 장치로 항공기 엔진을 켜거나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기내 전력을 공급하는 장비입니다. APU는 일정 고도에 올라서 순항 상태에 도달하면 주엔진의 전기 공급을 맡기고 꺼지는데 이때 최소한의 동력을 기체에 제공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장비로 꼽힙니다. 이렇듯 한국은 미래 전장 대비하기 위한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KF-21의 핵심이 될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이 하루빨리 공개됐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방산 업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 사업 호조에 힘입어 2분기 연속 최대 영업이익을 갈아치우며 승승장구 중입니다. 그중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제일 효자 상품인 K9 자주포가 있는데요.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을 한 K9은 작년에 24대를 시작으로 올해 24대, 내년 82대, 2025년 82대 등 최근 1차 계약의 납품 일정이 상세히 공개되며 방산 대세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K9 자주포에 전세계 방산 관계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이 다양하게 나와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바로 호주와 이집트에서 기다렸던 소식들이 나온 건데 이를 두고 방산 전문가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K9의 위력이 엄청나다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명품 무기 체계 중 하나로 꼽히는 K9 자주포가 호주에서 위풍당당하게 거침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진행된 다수의 성능 테스트에서 K9이 막강한 화력을 뿜어내며 호주 전역을 집어삼키는 듯한 모습이 연신 공개돼 감탄을 내뱉게 했는데요. 방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하나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는 APV 코퍼레이션의 안전벨트가 폭발 시험을 통과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폭발 실험은 이스라엘 방호 전문 업체 플라산에 의해 이뤄졌는데 제품의 설계, 생산, 폭발 테스트 등 전반적인 성능에 깊은 인상을 받으며 APV의 안전벨트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 디펜스가 호주에 공급할 1조원 규모의 K9에 APV의 안전벨트가 장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PV 안전벨트는 호주에서 설계 개발됐는데 현재 호주 방산 관계자들은 K9가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에 잘 통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K9이 우리가 알던 것과 전혀 다른 낯선 모습을 한 채 호주 내 사막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돼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곧 이어 K9 자주포의 호주형 모델인 헌치맨 프로젝트 AS9ASC 폭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한 차례 K9과 인연을 맺었던 이스라엘 방호 전문 업체 플라산이 이번에도 참여했는데 바로 직전에 진행됐던 것보다 더 엄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순조롭게 K9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모습에 플라산이 K9의 방호력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플라산과 함께 진행한 호주형 K9 자주포 AS9 헌치맨과 탄약 보급 장갑차 AS10에 대한 화력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는데요. 플라산은 주로 이스라엘에서 자주포를 대상으로 한 폭발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이례적이게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는 4년이나 넘게 파트너십을 지속해 왔습니다. 실제로 앞서 AS9에 장착될 APV 코퍼레이션의 안전벨트 폭발 테스트 역시 플라산이 실시하는 등 하나와는 사실상 쿵짝이 잘 맞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특히나 이번 테스트는 전세계방산 업계가 손꼽아 기다렸다고 할 정도로 많은 이목이 집중됐는데 K9의 호주 진출에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테스트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플라산은 AS9, AS10이 어느 정도의 폭발까지 견딜 수 있는지 한계 상황을 가정한 시험을 진행했는데요. 해당 테스트는 비공개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이와 유사한 다른 차량 폭발 테스트 영상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짐작하실 순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에서는 TNT 6KG를 터뜨리자 이윽고 파편이 여기저기로 흩날리며 주변이 온통 회색빛에 휩싸였지만 차체는 멀쩡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차량 내부를 보면 폭발에 잠시나마 휘청거렸지만 마네킹의 모습은 변함이 없이 유지되며 심각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AS9, AS10이 진행한 테스트 또한 이 정도 수준은 거뜬히 통과할 만한 높은 방어력과 안전성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심지어 플라산이 진행한 이번 테스트는 영상에서 보여진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소식을 들은 방산업계 관계자들을 놀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K9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성능개량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달 안에 K9A 체계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분가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이에 따라 K9A 2단계 성능개량 버전이 대략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K9A는 K9A1과 비교할 때 화력과 운용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으로 작년에 공개된 시제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포탄 자동장 전장치를 채택한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K9A1은 최대 발사속도가 분당 6발이었으나 K9A1은 9발까지 가능해 최대 40%의 화력 강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기존에는 포반장, 사수, 부사수, 1번 포수, 조종수 등 총 5명의 승무원이 필요했으나 K9A1은 3명만으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K9A1을 도입한 호주의 캐설인 레이퍼 주한대사는 성능개량을 통해 탑승 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소식에 엄청난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리고 최근 외교관들을 다 모아놓고 실시한 전투 훈련 시범에서도 호주 대사는 K9에 대해 대만족하는 모습을 드러내며 한박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발 중인 K9A1호 송탄 장치가 자동화되면 탑승 인원을 3명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자 캐설인 대사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인 건데요. 이날 우리 군이 K9을 통해 선보인 전투 사격을 직접 본 다른 국가 대사들도 감탄하기에 바빴는데요. 실제로 슬라메츠카 주한 체코 대사는 한국은 매우 효율적인 무기를 생산하는 주요국 중 하나이며 체코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 공급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 역시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위치한 K9 생산 공장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K9이 잘 나가고 있는 건 그만한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일단 K9은 몸체가 가벼워 주행 스피드가 뛰어난데 장애물이나 참호통과 능력도 우수합니다. 무엇보다 사거리가 40km인데 반경 50m 안쪽에 떨어지는 등 파편이 통상 50m는 나가니 실제 목표를 거의 100% 타격하는 높은 정확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핵심은 가격으로 K9가 비슷한 성능의 독일제가 최소 2배 이상인 것에 비하면 가성비 측면에서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가장 최근에 K9이 기약된 곳인 이집트에서 벌써 소식이 나왔는데요. 최근 이집트의 한 군사 전문가가 K9이 이집트 공장에서 테스트 중이라는 사실을 트위터로 공개한 것으로 현지 생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이집트 군수산업부는 하나 디펜스와 2조원 규모의 K9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차량 부품의 67%를 현지 생산하기로 하면서 현지 공장의 장비 공급이 한창 진행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에서 생산된 이집트 수출형인 K9의 1위지와 이 이집트 군사 공장에 인도돼 현지 생산을 시작하기 위한 검사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이집트 군사 전문가로부터 나왔는데요. 이집트 군사 전문가 마호무드 가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K9과 관련한 소식을 도배하며 기대에 찬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K9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부터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계약서 최종 서명식 등 K9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모두 시시각각 업데이트하며 현지에서 언제 생산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반응은 이집트 현지인들에게도 형성된 분위기로 굉장한 무기라며 K9이 빨리 이집트에서 생산되길 바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집트 군수생산부 장관도 K9 현지 생산기지를 직접 방문해 공장을 시찰하고 최고 품질로 무기 체계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는데요. 현재 이집트는 하나에어로 스페이스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토대로 팩토리 200에서 K9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M1A1 에이브럼스 탱크와 군용 차량인 신하 200도 함께 조립되고 있습니다. 앞서 K9의 이집트 수출 계약이 타결되면서 한국은 아프리카 지역 최초 방산 수출을 기록하는 동시에 전체 계약 금액이 2조원 이상인 K9 최대 규모의 수출로 기록됐는데요. 여기에 더해 하나 디펜스와 이집트 국방부 간 10여 년의 장기간 협상이 진행됐던 이번 수출이 마무리되면서 한국과 이집트 간 방산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K9의 이집트 수출이 계약됐을 당시 일부 보도된 내용 중 오해가 있었으나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잡음도 사라진 상태인데요. 우선 가격을 지나치게 낮춘 것 아닌가에 대한 의문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한국 방산업계는 절대 손해보고 파는 장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가격보다 이집트 측이 10% 더 깎아달라고 요구했지만 끝내 우리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80% 차관 대출을 해주는 것과 관련해서도 유례 없는 특혜인 것처럼 부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국 은행이 대금을 융자의 무기를 수출하는 건 한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방산 선진국에서도 관행적으로 해오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집트 현지 생산으로 인해 제3국에 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로 이집트의 경우 이미 미국이 최신 전차 현지 생산을 허용한 수준이기 때문에 방산 기술 유출은 그리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자주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인데요. 최근 K-9과 관련한 반가운 소식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투기 자주포에 이어 최근엔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한국이 70조원에 육박하는 북미 잠수함 시장에서 수주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의 잠수함 역사의 시작은 불과 1987년으로 당시 잠수함 건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 150여 명의 기술자를 독일로 보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독일에서 가져온 잠수함 기술을 가지고 현재는 세계 최강의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이 북미 잠수함 시장까지 진출하자 전세계 방산 업계가 깜놀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중국이 소식을 듣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일 태국에서 열린 태국 방산 전시회 디펜스 언드 시규러티에서 유독 비교가 되는 전시관이 있어 세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다름이 아닌 바로 2024 태국 디언드 에스에 참가한 대한민국과 중국의 전시관으로 중국의 이번 태국 방산 전시회 참석 의지를 의심해 볼 만할 정도로 너무 볼게 없다는 평가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방산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2024국 디언드 에스에서 2600 톤급 잠수함을 비롯해 300 톤급 무인전 투수 상정 2만 톤급 상륙함 6천 톤급 호위함 모형을 전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은 공격용 드론 대구경 다연장 로켓 등 자신들이 내세우고 싶어하는 무기 체계들을 공개했는데 그런데 여기엔 놀랍게도 엔진 없는 수출형 잠수함까지 전시됐다는 점입니다. 사실 중국산 무기들은 대부분 러시아나 미국 무기 체계를 불법적으로 복제하거나 해킹으로 기술을 탈취해 개발한 것들이 대부분 이지만 전세계 방산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방산 전시회에서 조차 부끄러움 하나 없이 엔진 없는 잠수함까지 공개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놀라운데요. 더구나 이번 태국 디언드 에스에는 전세계 신계국 50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안보 요구가 높아진 동남아 국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본 만큼 중국의 뻔뻔함이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잠수함의 경우 엔진이 생명과도 같은데 엔진을 탑재하지 않은 수출형 잠수함을 전시했다니 이것이야 말로 중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가 전시회 현장에서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번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태국 디언드 에스 전시회에 참가한 하나오션의 부스 분위기는 같은 장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사뭇 달랐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하나오션은 국내 함정 건조 업체로는 유일하게 태국 디언드 에스에 참가해 2000통급 수출형 전투함과 3000통급 호위함 장보고 33000통급 잠수함 미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전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2019년 태국에 수출된 3000통급 호위함은 태국의 전국왕이자 국부로 추앙받는 푸미폰 아둔야데스로 이름 붙여졌다고 하나오션은 전했는데요. 특히나 하나오션은 이번 태국 DAND 에스 전시회 기간 동안 잠수함 수출을 목표로 필리핀 국방부 관계자를 비롯해 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말레이시아 해군 관계자들과 수주를 위한 상담을 진행하며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중국의 영유권 갈등으로 안보 요구가 높아진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이 아닌 한국의 하나오션 부스에 인산 인해를 이루면서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잠수함은 적의 도발을 압도할 만한 비장의 무기라 중국에서 국제방산 전시회에 이런 식으로 대응했다는 건 자신들의 기술력의 한계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과 다름없는데요. 반면에 한국 잠수함 기술은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 있다는 걸 이번에 하나오션 부스를 찾은 많은 국가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극소수 국가들이 철통 보안 속에 관리해온 잠수함 기술을 우리가 처음 배워서 따라잡고 이를 추월해 잠수함 명가로 일어난 만큼 이들에겐 기적의 성공 신화와도 같습니다. 실제로도 잠수함은 본질적으로 물 위를 떠다니는 수상함과 큰 기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엄청난 수압을 고르게 견디도록 골격에 해당하는 압력 선체를 완벽한 원통형으로 유지해야 하고 특수 재질을 사용해야 하는데 설계 제작 과정에서 미세한 오류라도 방치했다간 심리도 못 가서 찌그러집니다. 더구나 잠수함의 목적은 관광이 아닌 전투 수행인 만큼 기능의 복잡성은 말하지 않아도 입이 아픕니다. 이렇듯 난해한 기술적인 요인들을 감안해 방산 전문가들은 잠수함을 고도 지능을 가진 물고기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명품 잠수함은 이미 그 수준에 근접해 있다는 평가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뛰어난 잠학 능력은 물론 연료를 스스로 공급하거나 불필요한 소음을 보내지 않는 것과 더불어 심지어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획기적 도약은 아예 연료체계의 틀을 바꿔버린 공기부료 추진 AIP 장치의 등장으로 AIP는 수소를 산소화 결합해 전기를 생산하고 맹물을 배출하는 신개념 추진 체계입니다. 최근 국제전시회에 선보인 3600 통급 장보고 3배치2가 바로 이 수소전지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결합해 만든 최신형 하이브리드 잠수함입니다. 주목할 점은 잠항시간을 3배 이상 늘려 국제적 제약이 많은 핵 잠수함을 제외하고는 경쟁 상대가 없고 오염물질도 거의 나오지 않는 점입니다. 또한 소음을 없애는 스텔스 기술도 엄청난데 이걸 줄이려 선체를 유선형으로 만들고 생선 비늘 같은 흡음 타일을 붙이고 내부엔 탄성 마운트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하나오션은 여기에 음양수조 실험을 통해 소리의 파장 반사 산란 굴절 등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탐지능력과 피탐능력을 동시에 향상시켜 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실제 전투수행을 위한 오차범위 0.01 이내로 설계된 초정밀 발사관에서 언제든 발사 가능한 SLBM을 비롯해 첨단 어뢰 다목적 무인 잠수정 등 온갖 임무가 부여된 장치들도 탑재되는데요. 인공지능도 머리 아파할 만한 다양한 고난도 업무를 우리 잠수함이 탑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하나오션은 캐나다 잠수함 전문 포럼 딥블루 포럼 2024에 참석해 현지 4개 기업과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위한 사건의 MOU를 체결하며 물꼬를 텄습니다. 이번에 MOU를 맺은 캐나다 기업들은 시뮬레이터 전장 부품 제작 및 잠수함 유지보수 가상현실 훈련장비 건설 등 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약 60조 원을 들여 12척의 잠수함을 발주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이르면 2026년 계약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이며 60조 원은 유지보수까지 포함한 규모로 1척당 건조 비용은 2조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방산업계 내에서는 하나오션의 수출 경쟁력이 높은 만큼 수주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오션은 209급 9척 214급 3척 3000톤급 3척 등 총 21척의 잠수함 건조 경험을 갖고 있으며 6척에 1400톤급 잠수함을 수출한 잠수함 명가입니다. 하나오션은 이런 기술력과 더불어 이번에 물꼬를 튼 캐나다 현지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하나오션과 MOU를 맺은 캐나다 기업 CA는 시뮬레이터 훈련체계 분야에서 세계 75% 점유율을 보유한 기업이며 제이스커드 테크놀로지스는 전장 부품 제작 기업으로 캐나다 잠수함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캐나다 잠수함 획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만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나오션이 이번 수주전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글로벌 해양 방산시장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하나오션뿐 아니라 국내 방산업계가 머리를 맞대 역량을 집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 국내 방산업계는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에서 진행될 예정인 잠수함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글로벌 업체들과 제휴하는 등 잠수함 기술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는 한편 기존에 쌓은 잠수함 기술력을 바탕으로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등 잠수함 신규 발주가 예상되는 국가 수주전에 대비 중입니다. 예상 사업비만 약 70조원으로 수주만 된다면 단군 이래 최대 방산 수출 계약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나다 해군은 해상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 규모만 60조원에 달하는 3000통급 잠수함을 최대 12척 도입할 계획입니다. 폴란드는 2034년까지 오르카 사업을 시행하며 8조원에 이르는 신형 잠수함을 4척 도입할 예정으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이미 예비 입찰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역시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놓고 갈등이 커지자 3조원을 투자해 잠수함 2척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이번 수주전에서 성과를 내 기존 주력 사업인 조선과 해양 플랜트에 이어 잠수함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인데요. 운반선을 중심으로 수주호황을 맞은 국내 조선업체들이 잠수함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건 무엇보다 부가가치 때문입니다. 영국의 조선해온시황 분석기관 클락슬리서치에 따르면 3천톤급 잠수함 1척 가격은 사양에 따라 최대 2조원 초대형 LNG 운반선 7척 값과 맞먹습니다. 또 정부 발주 사업인 만큼 경기 변동성이 적어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하고 꾸준한 MRO가 필요해 인도 후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전세계 잠수함과 수상함 시장 규모는 약 325조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 하나의 김동관 부회장도 하나오션을 필두로 방산사업의 근육 키우기에 돌입한다는 의지를 이에 따라 최근 하나의 김동관 부회장도 하나오션을 필두로 방산사업의 근육 키우기에 돌입한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전세계방산 업계가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습니다. K-E전차와 K-9 자주포 FA-50으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린 대한민국이 이제 전략 무기로 꼽히는 잠수함으로 두 번째로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